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 일면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35회 일상과 여행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 토파보기를 발간했다는 소식이 실려있는데요. 리포트에서는 장애인이 일상과 여행에서 경험한 사례를 직접 소개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리포트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이자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해 여러 사례를 직접 소개하고 있는데요. 진입로 단차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려움이라든가 위험과 불편이 도사리는 장애인 여행이라는 소제목으로 분류해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오늘 3면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환 회장이 2023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전기총회에서 패럴림픽 훈장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패럴림픽 훈장은 전생에 걸쳐 패럴림픽 무브먼트,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인물 또는 기관에 수여하는 패럴림픽 부문 최고 영예의 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시상하는 상인데요. 정 회장은 지난 30여 년 동안 국내외 장애인체육 발전과 선수 중심의 가치 실현, 패럴림픽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패럴림픽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끝으로 정 회장은 그동안 장애인체육을 위해 헌신해온 많은 선후배들에게 이 연광을 돌리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장애인신문 12면에서는 제43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전라남도 1원에서 개최된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다 인원인 9,578명이 참가 등록했으며 총 31개의 종목들이 전라남도 38개 경기장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경기운영부 대표자 회의 운영, 교통약자 이동 지원, 16개 시군 지혜와 연계한 종목별 응원단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전국 장애인체전 최초로 31개 전체 종목을 인터넷 TV 중계하고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회 홍보 효과를 높이고 누구나 대회를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